마음을 가지시면 모든 게 되실 것 같아요 좀 전에는요 물꽃처럼 타오르겠어요 그럼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어르신들은요 구리구리 동작이 되게 좋거든요 이번에는 구리구리 동작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된다 된다 잘 된다 이렇게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발은 뭐 할 거예요 발도 같이 써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시작 된다 된다 잘 된다 그렇죠 한다 시작 한다 한다 잘 한다 됐다 시작 됐다 됐다 잘 됐다 그렇죠 이렇게 화이팅이 넘치게 하면요 앞에서 모션도 크고 화이팅 크게 해주시면요 보는 사람도 시원시원하고요 보는 사람도 어쩐지 막 에너지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하실 때는 소심하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오바를 한다는 느낌으로 확실하게 확실하게 해주시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에너지가 넘쳐보여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빠르게 가볼게요 불꽃으로 갈게요 시작 된다 된다 잘 된다 한다 한다 잘 한다 했다 했다 잘 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굴리굴리로 가볼게요 시작 된다 된다 잘 된다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 하면은 굴리굴이라고 된다 너무 급해요 이럴 때는 잘 잘 잘 잘 이렇게 끌어주면 그 다음 동작을 하기가 쉬워요 대상자들에 따라서 빠르게 빠르게 해서 먹히는 데가 있지만요 어르신들은 못 하니까 그 대신 발음을 이렇게 좀 끌어주는 거예요 된다 된다 잘 잘 된다 이렇게요 그렇죠 준비 시작 된다 된다 잘 된다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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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한다 했다 했다 잘 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